오늘 가진 것은 이런 정사각형의 책입니다. 10 chairs 둘러보고 바로 오픈 이 책은 바로 의자 팝업북입니다. 유명한 의자들 10가지를 종이 팝업으로 구현해놓은 책입니다. 실제 의자의 모습을 입체적인 그래픽으로 잘 구현했어요. 정말 신기하네요. 유현준 교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인간이 공간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지 규정하는 가장 작은 액션이 의자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의자를 디자인하는 게 자신의 건축적 철학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건축가들의 꿈이라고 해요. 제가 다른 의자는 몰랐지만 건축가 르꼬르비제이의 이 의자 하나는 알아봤습니다. 이런 부피감까지 팝업으로 표현된 게 흥미로웠습니다. 마지막 의자의 놀라운 점은 곡선 표현이었어요. 뒷부분엔 각 의자들에 관한 설명들이 있었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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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